특징이 진짜 없거든요, 선우 선생님이. 중간에 오예 넣는 것 같아요, 오예. 입을 작게 벌리시는 거. 오예? 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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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분이 추임새. 사랑이 이런 건가요. 오예. 가슴에 탈여오네요. 오예. 약간의. 송대관 선생님 아시죠, 송대관 선생님. 유행가, 유행가 신나는 모래. 나도 항상 별로 못해. 이런, 이런. 혜진아 선생님은 눈 담고 구애먹한테. 당신은 나의 동반. 영원한 나의 동반. 영원한 나의 동반. 무슨 일이 돼? 연장은 못해? 아, 김연장은 약간 버퍼링이 있어요. 수은등 같은 거. 하스런 오역길에 걸어도. 수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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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와 담돌이 있어. 가닐던 이 길을. 수은등. 맞아. 아, 재감콘이네. 아니, 그걸 막 보고 연구를 해? 아, 제가 이게 선배님들 모니터링을 많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 이 선배님 또 이렇게 부르네. 이렇게 부르시네. 이렇게 부르시네. 그리고 특히나 이 선배님들의 모니터링을 했을 때 가장 큰 장점은. 해석하기 힘든 곡들 있잖아요. 그런 곡들이 있을 때. 아, 이 선배님이라면 어떻게 해석을 하셨을까? 이 어려운 곡을. 실제로 뭐 새벽비라는 곡을 제가 가요 무대에서 불러야 된다. 해석하기 너무 힘들어. 새벽비를. 어, 그럼 이 노래의 새벽비를? 연주엄마가 부른다고 하면 어떻게 부르실까? 새벽비가 주룩주룩 창문을 덮시네. 새벽비가 주룩주룩 지궁을 덮시네. 아, 이건. 아, 이거 웬일이야 진짜. 현미 선생님이 부르시면 어떻게 부를지? 새벽비가 주룩주룩 창문을 덮시네. 새벽비가 주룩주룩. 아니, 남준 선배 흉내. 그게 내 노래를 그렇게 부를 것이다라는 겁니다. 남준 선배님, 멘트를 줘주세요. 우리 또. 오늘 이 자리에 소풍에 남준 선생님이 왔다고. 평상시에 부르는 느낌으로. 선배님, 오늘 이렇게 어려운 자리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렇지, 그렇지. 오늘 또 은희 씨가 또 이렇게 소풍을 한다고 해서 태어날 처음인 거잖아, 그렇지? 네네. 이야, 그럼 어쩌다 그렇게 했어. 한 번쯤 와야 되거든. 소풍이 또 어렸을 때부터 많이 또 일한다고. 일이 전부가 아닌데, 참말로. 그치? 4인용이야? 그래서 내가 못 왔어. 5인용이었으니까 참말로. 이야, 씨. 5인용이었으면 같이 와서 같이 가서 밥도 처먹고 했을 판이지. 이야, 씨. 4인용이라서 참 그게 많이 아쉬워. 하여튼 간에 너무 항상 너무 아끼는 또 우리 후배님이자 너무 멋진 가수고 우리 은희 씨. 앞으로의 인생을 항상 응원하겠어요, 솔찬이. 됐지? 이 정도면. 오케이. 너무, 너무 똑같아도 그 시기에 정말로, 그렇죠? 그렇죠? 많이 똑같아. 나 점점, 제가 생각해도 이거 점점 디테일이 사는 것 같아. 아니, 고양이 어디야? 서울에. 아니, 근데 어떻게. 인천에서 태어났고 서울에서 약간 지내다가 지금 이제 부천에서 살고 있어. 어, 근데 어떻게 그 전라도. 전라도 말을. 말을 그렇게 잘해. 그러니까 얼마나 영국이 잘해. 그리고 이게 또 고등학교 때 제가 노래 처음 시작할 때 남진 선생님이랑 같이 다니다 보니까. 같이 다녔어? 남진 선생님이 저를 이렇게 맨 처음에 콘서트 게스트로 많이 세워주시고 이래서. 지금도 막 문자 같은 거 드리면 엄청 답장도 빨리빨리 오시고. 실제로 받은 게 엄청 빨라, 이거. 안 보고 써버려. 뭐 찍냐, 뭐 찍냐. 그랬어? 야, 똑같아. 야, 씨.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우시죠? 웃기시려고. 안 보고 써버려. 아, 재밌다. 와, 진짜 predisp Ninja. 흣들입니다. 와서 눈물까지 자ры가 되요.